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인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고 온 동네에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못 볼 때나 볼 수 있었을 때나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을 떴지만 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가장 무거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전혀 무관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예요. 창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도 이들은 관심이 없는 영적인 소경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뜬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모질게 쫓아 냅니다. 날 때부터 너는 너의 죄 아니면 너의 부모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야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자신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구걸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 하는 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안 보이던 눈을 보게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을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초대교회에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듯이 신로한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처음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건 뜨건 전혀 관심이 없고 너는 그저 저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받아주기 싫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다음 장인 10장에서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니엘서 7장에 처음 나오는 그러한 표현인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처음으로 인자로 표현한 다니엘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이 되어 자신들의 앞에 메시아로 자신들이 대망하는 그 메시아로 서 있는데도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메시아를 믿느냐 이 사람은 아무런 신학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부요한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않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고자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가로대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제 눈이 새창조되는 것을 경험했고 이제 그 메시아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죄인 취급할 때 자기를 따뜻하게 찾아와 주신 그분 앞에서 저는 이제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제 메시아를 믿고 싶습니다. 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세상의 부여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처럼 무관심한, 무신경한 영적인 소경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언제부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지 않게 하신 상태에서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라고 말하는 그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써 이 사람은 결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기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되고 이 소경됐던 이 사람이 밝히볼 수 있음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인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편향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이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 앞에 서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메시아를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갈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아무런 지식이 없지만 겸손히 믿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안식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사람이지만 저는 믿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그 사람을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3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 되심과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충분히 새로운 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또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모세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잠잠케 하는 도구로 바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영혼과 갈망과 의지가 있었던 이 사람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이 사람 처음 본 분도 예수님 고치신 분도 예수님 다시 찾아와 주신 분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신 분도 예수님 어쩌면 나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우리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것입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는 의지와 갈망이 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건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조건에 만족될 때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이는 갈릴리에서 난 사람이다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다 안식이를 범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나의 조건에 다 탈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출교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예수라 하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분은 선지자임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침내 38절에 와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라 하는 자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마침내 나의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절하는지라 절하는지라 영어성경에 보면 워시옵트 헬라우 성경에도 보면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높은 분 앞에서 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 조건에 부합하는 예배냐 두 가지 태도가 있을 것이 저 목사의 설교가 내 조건에 부합하는가 저 찬양 인도자의 인도와 찬양의 선곡과 찬양 대원들의 찬양이 내 조건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경배하고 절하며 겸손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존경심을 표하는 경배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신 4장의 그 예배의 표현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그 단어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한다고 하는 절했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배입니다. 참 제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이 주변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눈을 뜨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연예인을 꿈꿉니다. 가수를 꿈꿉니다. SM, JYP, YG 그러한 기획사에 가서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 돼야지. 그러한 꿈을 꿀 때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단순해요. 내 조건에 만족하는 기획사. 돈을 많이 벌어주고 나의 명성에 도움을 주고 미니멈 시간만 일하면서 맥시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획사. 내가 쉬고 싶다 그럴 때 쉬게 해주고 내가 노래하기 싫을 때는 노래 안 하게 해주고 같은 노래를 하루에 수백 번 부를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디션과 테스트를 거쳐서 마침내 연예인이 되고 가수가 될 때 그때 깨닫습니다. 기획사의 계약서에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결여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다는 의지와 강한 열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순간에 그것들이 내 지식이 나의 믿음과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헌금에 대한 헌금에 대한 나의 지식 설교에 대한 나의 지식 교회에 대한 나의 지식 성도들에 대한 나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 제자의 필수 조건 현대 크리스션들의 병폐 중에 하나는 나의 조건에 만족해야 된다. 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는 등을 돌려버린다는데 거기에 병폐가 있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평생 못 보다가 눈을 떴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안식일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극률 가운데 베풀어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는데도 거기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죠. 의심했던 도마가 하루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옆구리에 손을 너보고 손가락을 손바닥에 너본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성령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느에미아와 같은 깨어있는 열려있는 영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반대자들 원수들 때문에 지금 황폐하고 황망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있지만 느에미아는 수의를 재를 뿌리고 앉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며 내가 주님의 도구로 그 땅에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것입니다. 열려있는 사람 영이 열려있는 사람 이 사람의 패턴과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리세인인 것이죠. 확증편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확증편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거의 진리이고 확신한다고 믿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을 가지고 있는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3장 17절에서는 정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빛이 비추는 곳에 거기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의 자동정제가 불가피해집니다. 진리가 선포가 되면 거기에 거짓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진실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 두 파가 나뉘게 됩니다. 얼음을 녹이는 똑같은 태양이 진흙을 굳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가 를 보게 되려면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복음이 선포될 때 나의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석의 힘에 이끌려서 움직이듯이 그분께 속한 자는 그분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다쳤던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이 사람처럼 활짝 열리게 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자였는데 이제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빛을 보고 죄의 그늘과 속박 속에서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주시는 길가운데로 자유함으로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제 셀프 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와 극률과 죄사함의 초청에 얼음이 녹듯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쾌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스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그래서 확증적인 편향으로 자신들의 이성적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41절의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미 결론을 내고 나는 확실히 보고 있고 제일 의롭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항복하고 오셔서 자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피로를 못 느끼는 자들 영적인 갈망도 없고 의지도 없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잘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내가 심령이 가난했던 게 언제였는가 내가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했던 것이 언제인가 내가 온유하고 의에 목말랐던 게 언제인가 내 마음이 정말 세상에 떼묻지 않고 청결했던 것이 언제인가 내가 주님의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던 게 언제인가 우리가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믿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 바리생과 달리 이 사람은 계속해서 25절에서 알지 못합니다 이 36절에도 인자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16절에서도 우리는 안다 22절에 출교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29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걸 안다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적인 확증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편에서 보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할새불 귀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연한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극률과 구원의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으시냐 우리 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 자신의 악함을 고집하는 죄인 것이에요 육적 소경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이 죄의 결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특별히 보내주셔서 영적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마음을 닫고 딱딱하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람처럼 나면서 영적인 소경된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빛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빛을 갈망해야 됩니다 빛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쓰여져 있는 자만과 또 교만과 다리세적인 믿음의 모든 종교의 행위를 내려놓고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빛을 받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보기를 갈망하는 영적 소경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나의 영적인 가난함과 소경됨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빛으로 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그 빛을 갈망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빛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중심의 모심으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